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옹입니다 이번에는 테라포밍마스의 맵 확장인 헬라스 앤 엘리시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포마의 기본판은 타르시스라는 맵이고 이걸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개의 맵이 추가되었습니다 양면으로 된 보드판이 있고 한쪽은 화성 남반부의 헬라스 다른 한쪽은 화성의 서쪽을 나타내는 엘리시움입니다 헬라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헬라스 맵을 살펴보면 화산과 녹티스 시티 전용 구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녹티스 시티 카드를 사용하면 원하는 빈칸에 도시 규칙에 맞게 놓고 그리고 이런 용압류 카드는 화산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빈칸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일 배치 보너스로 열 자원을 주기도 하고 여기 남극 중앙에 배치하는 곳은 6메가 크레딧을 지불하고 해양 타일 하나를 배치해주는 보너스를 줍니다 해양 타일을 배치할 때는 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테라포밍 등급도 한 칸 전진하죠 그리고 업적과 기업상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분산 투자자 내가 보유한 태그가 8종류 이상일 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술가 내가 보유한 프로젝트 카드의 추진 조건이 붙어있는 카드가 5장 이상 있을 때 달성할 수 있고 극지 탐험가 여기 보드판 아래쪽에 두 줄의 내 소유의 타일이 3장 이상 올라갔을 때 달성할 수 있고 에너자이저 내가 보유한 에너지 생산력이 6 이상일 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고리개척자 내가 보유한 목성 태그가 3개 이상일 때 달성 가능합니다 게임 종료 시 점수를 획득하는 기업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 기업상 내 소유의 녹지 타일의 개수를 비교하고 거대 기업상 내가 보유한 유지형 카드 즉 초록색 카드의 개수를 비교합니다 우주 기업상 내가 보유한 우주 태그의 개수를 비교하고 특수 기업상 카드 위에 모은 특수 자원 개수를 비교합니다 건설 기업상 내가 보유한 이런 건물 태그의 개수를 비교합니다 이제 엘리시운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시운 맵도 마찬가지로 녹티스 시티 전용 구역이 없기 때문에 카드를 추진하면 원하는 곳의 도시 배치 규칙에 맞게 배치하고 용압류 카드는 여기에 나온 4개의 화산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곳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업적과 기업상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보도록 하죠 제네럴리스트 내 모든 자원 생산력이 1 이상 증가시켰을 때 달성할 수 있고 만약 대기업 시대 확장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자원 생산력이 1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자원 생산력을 2 이상 증가시켰을 때로 바뀝니다 스페셜리스트 한 종류의 자원 생산력을 10 이상 달성했을 때 들어갈 수 있고 생태학자 내가 보유한 생물 태그가 4개 이상일 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물이란 식물 동물 미생물 태그 모두 포함입니다 거물 내가 보유한 초록색과 파란색 카드의 개수가 15장 이상일 때 들어갈 수 있고 전설 내가 사용한 사건형 카드인 빨간색 카드가 5장 이상일 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 종료 시 점수를 주는 기업상을 살펴보도록 하죠 명문 기업상 내가 보유한 카드 중 추진 비용이 20메가 크레딧 이상인 카드의 개수를 비교하는데 이때 빨간색 사건형 카드는 제외합니다 공업 기업상 내가 보유한 강철과 에너지 자원의 총합을 비교하고 험지 개척 기업상 화성 난방구 즉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래쪽 4줄에 내 소유의 타일이 누가 더 많이 있는지 비교하고 부동산 기업상 해양 타일이 놓여져 있으면 이 해양 타일에 인접한 타일 중 내 소유의 타일이 누가 더 많은지 비교합니다 테라포밍 기업상 테라포밍 등급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누구인지 비교하는데 이 기업상은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따라서 게임 도중에 얻은 테라포밍 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헬라스 앤 엘리시움 맵 확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